GO! 이야 양지수 고반이 명관도야 아 패스 바프 이걸 못 넣네요 아 놀랍니까 이거 아 돌파 좋았고 아이고 참나 이야 시간을 어휴 아 아니에요 아 이게 또 의미없는 또 공 돌리기만 하고 있어 아 잘 돌아서 아니 아 나 진짜 또 눈 나오게 하네 아휴 이건 뭐 강이슬 1대1 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네 이야 또 진짜 이거 아 스틸 자 미스매치인데 아 아 아 아 아 5초 남았는데 본인이 못 쏘죠 어 아 아 아 아 이건 좋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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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po 오우 아.. 이게 연결이 되나요? 아 뭐야 아 진짜 아우 이거 뭐하는줄 알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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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 아 아 아 또 시간 없어 아 아 아 아 슛 찬스 이거는 넣으셔야 되네 아 아 아 가야죠 3대2에 3대2 아 이걸 또 못살려 아 서현이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자꾸 오 뭔 개짓거리야 진짜 아 아니 아예 다 서있냐 야 또 아 아 아 아 너무 차이나는데 아 아 아니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니 지금 3쿼터 20점 이거 또 이 지랄이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또 5 4 3 씨바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쿼터당 10점 넣어 넣고 끝내겠네 이만 또 이뤄.. 아 또 7초 천안.. 아 무슨 노룩패스를.. 지랄들 하네 진짜.. 아 잘 넣는다.. 야 5초.. 아유.. 슛! 슛! 오늘 도대체 샤클라가 몇번을 걸리는거야? 아.. 음바운드 계속 걸리고 있어요.. 아 잘 넣어줬.. 오우! 오우! 아 뚫었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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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성형만이.. 제목스라는 사람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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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이슬! 야 진짜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? 오우.. 오우! 네.. 아아아아... 아아아아.. 야 그래도 39점은 넘겼네 아아.. 아아아.. 아아아아.. 오우! 아... 아... 야 5초 남았다고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아 오 움직임 죽은데 야 이거 삼성 혹시 역전 나가진 않겠지 아아 아 이거 이거 이러면 또 몰래줘 야 야 침착해 침착해 3점으로 가면 또 난리나 아 아아 아아 이게 안들어가네 아 아 이혜주가 훨씬 나아 아아 아아 자아 케이빙 이거는 진짜 아아 아무리 김민정과 박지수가 빠졌다지만 정말 근본이 없는 팀이 되어버렸구만 하긴 뭐 원래 근본이 없었는데 박지수가 근본을 만들어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 아